뭐라고요? 뭐라고요? 여기 완수지. 뭐라고요? 이거 세준이 많이 많은데. 야, 오세요. 야, 오세요. 다 알았어. 아, 내가. 아, 맞으시죠? 맞으시죠? 이게 뭐야, 이게? 아, 진짜. 알았어, 다. 아, 진짜. 아, 총팔이. 국제적인 감독, 양익준. 너 알았어? 눈치로 알았어? 네, 처음에. 정말 팬입니다. 아니, 똥팔을 다섯 번이나 갔대요. 확신하대요. 인천성대에 오셨죠? 촬영 때문에 오신 적 있으시죠? 네, 드라마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. 드라마 머리 염색하시고 그때도 됐어요. 그래서 딱 완전히 저는 딱 기억이 나는 거야. 본인 소개를 사실 영화, 영화감독이면서 최초에 영화감독이 출연하면서 또 한 배우이기도 해요. 본인 소개 우리 또. 아, 새 친구로서 본인 소개. 아, 이 씨. 저는 그... 2008년도에 영화를 찍어가지고. 아... 횟수를 10년 동안 영화를 못 찍고 있네요. 그래서 익준이가 낯가림이 되게 심하대요.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이해주세요. 그리고 저기 질문하지 말고 웬만하면. 하하하하 낯가림이 있기 때문에 살짝살짝 혼자 가서 질문하고. 하하하하 아니,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벌써 다 앓은 것 같아. 하하하하 왔다 갔다 하셔서. 너 상 몇 개 받았니, 진짜? 총 몇 개야? 같이 세 받는데 30여섯 개인데? 방금 나올 때. 똥팔이 하나가 38개야? 어디 양 씨예요? 지나면 양 씨예요. 아... 어, 지금 족보상 들어갔다, 족보상. 어디 양 씨네, 어디 양 씨네.